안녕하세요! 시에서 동네가 나온다 일단 꺾으면은 카모라고 딱 나오지 문 닫았으면 안되는거에요 이 자리 그대로 이제 도로가 좁아지면 노동자들이 좀 많아지고 집들이 낮고 짧아지지 차가 없어지면서 자전거가 모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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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저씨 어떻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원래 어떻게 다 오토바이 와 저기 다 오토바이야 다 없어요 다 오토바이야 다 없어요 오늘 뒤네 우투바이 2대를 돌게 회전교 지로에서 첫번째 우투바이 2대로 뒷바퀴 2개를 했고 처음 봤다 너무 새로운 경험이다 여왕님 여왕님은 여왕님은 봐봐 다 타고 다녀 여기 오 요한맛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잘 먹었다 고통 안 먹어봐도 맛있다 맛있다요 내가 제대로 실력자 숨은 실력자 진짜 몰라서 못먹어 기가 막히게 해 맛있어 진짜 최고야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새우숲에다 생선 해물 맛있다 20분 걸려서 올만하다 음 으음 주방에서 텐트 봉엄마 중식도로 고기를 싹 쓸고 있어요 이제 막 손님 한 분이 사간다 처음 봤다 밥 먹으면서 손님 사가는 거 아무튼 아저씨 보통 아니야 나 진짜 최고야 너무 안타까워 이거 홍보 좀 해줘야 돼 중식에서 고기를 잘 쓰는 사람 칼을 잘 누르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아저씨 얇질이 진짜 국물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중국 야채 조금 다 먹어서 거덜 났다 너무 맛있어 멜리당에서 우리는 최고라고 붙이는데 우리도 입맛이 깐깐하기로 하면 보통 깐깐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진짜 북한이 간식 ribb posting 위험해 com 소음 iet 니 그 맛없고 봤다 맛없어 수는 이빨 현재 되게 맛있지? 응 되게 달콤해 막걸리가 있으면 달콤한데 막걸리에 꿀맛이 난다 막아가지고 650원짜리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먹은다 우리가 20불 이상짜리 먹은 적이 없잖아 큰 맘먹고 한 번 사봤다 저기에 천 얼마도 짜리도 있어 50불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쳐네 갑자기 다쳤어 이 정도 퀄리티에 잡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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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오마카세 60불 380? 150불 아리잖아 톡톡톡 털잖아 지른 새가 나거든 신선하지 않나 되게 신선하다 아까 운이도 그렇고 운이도 그렇고 운이도 그렇고 밥량도 와서 약속해요 어 밥이 많지 않아 음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안 와 무서워 무서워 세워 마지막 만피 무슨 만기야 후토 만기 이게 오 이거는 뭐 가성분 맛있어? 응 파마생명이야 그때 파 살짝 씹히는 게 배고파 아 오 한 마만 맛있어 맛있어 음 빠져나 음 음 음 음 향이 다진 나 육즙 터지네 와 먹어봐 음 음 음 음 참치 등살 배배살하고 그리고 중간배살 그 세 가지 제일 비싼 거를 샀어요 참치 세 가지 참치살을 넣으면 그리고 20불 이거? 어 되게 배불러 와 맛있다 그래도 20불에 값어치를 할 정도에도 푸짐함이야 안 안 안 아 왜 불러 아주 좋아 nete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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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메리다에서 이태리 음식점 중에 최고 평점을 받은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시나 유레타예요. 치즈 안 시켰어 먹었더라구요. 오 이거 먹어. 아 맛있겠다. 드셔. 그거 왜 이렇게 살살 녹아. 아이스크림 같네. 아 진짜 끝내준다. 끝내준다. 아이스크림 수가 없는 좋아하다. 리조또. 이거 버섯. 이거 이름 뭐야 이거. 버섯 리조또. 이게 맛있어. 트러플 트러플. 까르보나라. 아 노른자에 아주 쿵부하게 보인다. 아 뜨거. 바로에서 뜨겁네. 장난 아니네. 깜짝한게. 아 진짜 맛있네. 맛있다. 아 맛있다. 지금 어길 잘했다. 어길 잘했다. 어길 잘했다. 맛있어. 만족도 100%. 역시 평가가 최고 점수 받을만하다. 서비스도 되게 잘해. 고추랑.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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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개콘 향이 왜 이렇게 다 녹아있냐. 치즈에 폭미가 장난 아니네. 먹었는데도 많이 있다고. 맛있어. 병신이 없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짭짤하긴 한데 되게 맛있네. 감실맛이. 감실맛이. 고추랑. 귀신이. 너무 맛있다. 이제 저기서 운전하는 데서부터 진출하세요. 30분에 5불, 100회소, 1시간에 150회소 그리고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해요 우와 너무 신나 토요일 저녁인데 우와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삼겹살 해산물 돼지고기랑 되게 맛있다 이거 얼마야 이거 세 개로 싸지 700 700원 750원 왜그래 왜그래 왜 이 정도 요리에 장사한다고 식당한다고 하지 아저씨 진짜 최고다 최고 너무 맛있어 해산물 이렇게 주고 아 끝내는 사람이야 저거니까 진짜 너무 맛있다 조세스랑 다리 내가 내가 요리에 내가 대박 간이 기가 막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살짝 다 맛있네 불패 맛있어 당분이 터지네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아 돼지고기 기름도 살살 녹는다 너무 맛있다 한국 무조림 무조림 같은데 그게 뭐에 넣어 이런거야 돼지고기 기름을 이 물과 흡수하고 있네요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건 이거대로 시원하면서 느끼함이 확 잡히고 이건 이거들이 무슨 간장? 중국 간장 맛으로 쫙 그 풍미 짜장면과도 비슷한 그 맛이 나 해물이 이거 말하고 싶다 너는 팔 볼자 너는 팔 볼자 응 아 이상해 리제야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한콘이랑 오너가 갔다고? 어 레스토어한테 어 어떻게 열었어 미친게 꼬이브레스 같아 먹으러 가자 배고파 한식 뛰었네 위에 빵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돼있어 막 다른 식당들도 두개 되게 룩프탑 룩프탑 어 맛있겠네 더운데 우리 애픈데 어이구 메리사 전동거 끝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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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소주 마찬자 같은 색깔이래 메리다랑 칸쿤에 열었네 오너가에 몇 명 넣어야 돼 동업을 하는 거야 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업하면서 하나보다 야 메시코의 주요 여행제 다 끝였네 맛있겠지? 거기도 괜찮은데 애기가 칸쿤 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싸대요 아이가 칸쿤 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싸대요 크라이 버텔 저리게 먹어볼까요 어디? 아이고 서비스가 이런데도 처음이다 아이씨 아이씨 애기 숟가락 그릇을 주네 아이고 서비스가 이런데도 처음이다 아이씨 아이씨 아 생면 아 생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제야 맛있지? 오 말록달록이야 맛있지? 내가 줄게 아이고 잘 먹어 일식라면 좋아 애기 딸 아이고 예뻐 너무 좋아해 이거 거꾸로 줬다 아이고 이거 뭐 팬케이크 디저트네 귀여워 정식? 무슨 뭐라고 그러고? 정식 테이쇼쿠 한참 맛깔죠 이거 뭐야 이거 오뎅이? 슈로우튀기? 이건 뭐 또 튀기면 좋네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다 튀겨서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다 맛있겠네 자기 것도 뭐 괜찮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소해 아 맛있어 궁칭 돈다 내 거 아 이거 뭐야 밥은 밑에 깔렸나? 응 우리 딸내미도 좋아해 아이고 맛있어 아 이 국물도 그냥 예술 음 음 음 음 돈까스 뭐 국물 육수맛 깊은 고기맛 맛있다 간장을 뿌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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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네 음 그래 전갈하고 이건 일식의 맛이지 너무 맛있다 난 살살 먹는다 되게 맛있어 한입 먹어 빵 찌지 응 짭짤하게 아유 맛있어 맛있다 뭐 승밥같이 당신은 버무네 아 맛있어 풀란데 마리스코 계란찜 수강좋 수강좋 진짜 한거보다 쌀이 나왔어? 칸콘에서 우리가 스시안팔이나 교동 하나 시켜서 천 원이 넘어갔거든 그래도 괜찮아요. 리즈너블해서 아, 천 페이지네 이거 혹시 비싼 한 340이요 정식이 340이요 제일 비싸구나 포인트 적어 100페소당 도장 하나인가 보다 이라시스 100페소, 1페소 그 다음 비싸도 이제 변경할 수 있어요 300페소 아, 오케이, 크레딧도 원해대로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키, 보소 오케이, 이거 두 번 먹으면 300페소 디스카운트 들어요 엄청 좋다 아, 씨, 몰랐지 거기서 왜 설명 안 해줬지 칸콘 하나 있지 우리가 언제 가냐, 탁 차전해 갔지 칸콘 언제 가냐 요즘에 생겼나? 알았어 까맣게 읽어 아니, 여기가 충격 서울수도 아니고 화장실이 요리 문의야 충격적이다 파격적이다, 파격적 파격적 야, 대리한 거 란또에서 친한? 어, 까마사 저 오빠가 까마사라고 하나봐요 저 오빠가 까마사라고 하나봐요 저 오빠가 까마사라고 하나봐요 저 오빠는 까마사라고 하나봐요 아, 까마사라고 하나봐요 끝내준다 역시